아,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진다면 서페라자 탈모라면 서페라자 안녕하세요. 제 연휴를 맞아서 저 멀리 갑니다. 지금 목적지 내비게이션 찍었는데요. 와 420km. 6시 47분 도착 예정이고요. 5시간 14분 걸린다고 나옵니다. 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부생차선으로 주행하세요. 부안광주고속도 진입입니다. 자 이제 천사대교를 건너갑니다. 신안 천사섬에 백미죠. 천사대교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몇 년 만에 왔죠? 우리 한 3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워낙 먼 거리라서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1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시간이 6시 반이에요. 지금 5시간 달려서 왔고요. 지금 또 한 1시간 가량 더 들어가야 됩니다. 천사섬에 백미죠. 이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천사대교 특징이 일자로만 가는 게 아니고 바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저기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요. 대단한 달입니다. 가방은 오픈한 게 아니고 치아하자 텍지안에 백미가 나사섬에 여기가 이 쪽에서 gamer의 대단하 imagines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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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은 다시 한ivers이 이렇게 그 다음 시각드립니다. 레이지만 치아하자 청머리 밭이 옆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쁘다 흥엽지 오랜만에 왔어요 자체에 굵은 긴백을 달려있는 곳 잘 지내셨어요? 생각보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직 오랜만에 왔어요 자 기념 짠 이거 아 해가 넘어가고 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선다연 오랜만에 피칭하네. 올 시즌 올해도 처음 피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빼면 돼. 사안에 치사할 때나 파워뱅크 써야 할 때만 쓰고.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가스번호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고블렛장에다가 와인을 따르니까 이것도 이쁘네. 안줍삭을 구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안 자은도에서 자은도에서 음, 나 이 와인 좋아 달달하니까 마음에 들었어 달아서 좋죠 살짝 달아 근데 딱 당신 취향이네 και 이제 우리 중에 자, 그냥 따라줘요 낮에는 거의 한 28도? 거의 이내가 납니다. 주위는 쌀쌀해요.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요. 16도인데 왜 이렇게 쌀쌀하지? 참기름장이 있었어요. 기름장이 맛있긴 하죠? 김장이 훨씬 맛있죠. 쌀쌀하죠? 들어갑시다. 상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이 유일하게 김신구 씨랑은 항상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도 어디 궁터 같은 데서 안 오고 주변은 싹 다 태워먹었겠지. 그럼 미친놈한테 씨. 환호는 창백에 안들려지지 않습니다. 사과의 야채입니다. 고춧가루 하.. 하.. 아아... 졌다 아 으 예 으 으 으 c 수픽이죠 이즈 많이 넘어갈 잘해 조용해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둔장해변 야행장이에요 하루에 2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뒤에 개수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저 멀리 떨어지는 게 단점이에요 한 200m? 300m? 300m 그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인데 그거 빼고는 짠지사이트에 환경이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옆에 테이블도 하나씩 다 있고요 6시간 걸렸죠? 네 6시간 차가 좀 막히고 물은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너무 멀다 그쵸? 그만 먹고 가죠 근데 고생한만 꼬면 보수함은 확실해 그죠? 이렇게 하얀거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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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이 고즈넉한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속림 숲길이 쭉 이어져 있네요. 이야, 이 숲림이 참 좋네. 무슨 섬이지? 이야, 진짜 섬이... 와, 진짜 너무 이쁜데? 이 숲림이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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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부터 도로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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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코디에서 오면 우려입장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1인 5천원의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아까 더러운 날일 때는 물이 차있었는데 지금 물이 거의 다 빠졌어요. 예전에는 왜 다리가 좀 높게 뺐었다라는 생각은 왜이지? 글쎄... acker palace dari動画 GHN 가이히히 앞뒤로 만나요. 이것도 성격이 좋아 tossedいます. 이라도 가족들은 동일한 입장료를estly 흥해지고 있어서 아쉬운 guerra 보다 변비초 expectations 많이 하세요. 이제 신안 홍보돼서 안 와요? 아, 홍보돼서 안 와요? 안녕하세요. 신안 홍보돼서 안 와요? 그럼 저 신안으로 놀러오세요 예, 신안으로 놀러오세요 네, 나 뽑아보아봐요 오, 그러네요 보라색이 피해 놓치고 모자도 보라색이 다 보라색 속옷도 보라색이래? 나도, 이거 왜 있어? 우리, 여기 밑에 붙여줄까요? 뽁고 띄는거 소잎알 같아 생긴거에요 이거, 이거 이렇게, 빨리, 빨리 내가 버려 놓은거에요 이, 보라색 이것은 낙지산란자입니다 낙지산란자 아니라? 낙지, 낙지 landlords 오, 와 와아 그래서 아이들이 어미를 먹고 크죠? 아아 그래서 그 중에는 방이 안 먹고 아아 어미를 먹고 큰데? 아아 그럼 우리도 여기 내리지 않을까? 버플교야 와아 이렇게 뒤로 등 딱 기르고 앞을 보고 했다 아아 자자 와아 좋다 여기 봐봐 여기 봐 여름 나랑 통화 통화 어리왕자님 그동안 잘 되셨어? 하하하하하 오아 와아 오웅 정말 오웅 오웅 강아지 좋아해 아니 뭐 ㅋㅋ ㅋ 뭐 얘 또 보라 응? 응?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계신가요? 도둑이 주인공 도둑이 도둑이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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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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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